1. 팔로 접어세운 무릎을 좀 더 뒤로 밀어보내며 근육을 이완시켜주세요. 4. 허벅지 안쪽과 고관절 부분을 충분히 자극시켜가며 반복해주세요. 이번에는 좀 더 빠른 동작으로 두 팔은 옆으로 내려 고정하고 다리만 접어내리고 올려주세요. 5. 6. 7. 8. 다리 펴고 접고 펴고 접고 다리를 뻗을 때는 무릎과 발끝을 곧게 뻗어주세요. 5. 다리를 접을 때는 무릎을 좀 더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접어주세요. 8. 다음 자세. 위아래, 위, 아래, 다리를 곧게 올리고 내리며 엉덩이 측면부터 옆구리까지 자극시켜주세요. 6. 7. 8. 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자세를 잡고 4 동작을 연결해서 동일하게 반복하겠습니다. 7. 8. 첫째로 팔 동작과 함께 천천히 무릎을 밀어내면서 동작을 반복하겠습니다. 3. 4. 5. 6. 7. 8. 좀 더 빠르게 팔은 고정한 상태에서 다리 동작만 반복하겠습니다. 3. 4. 5. 6. 7. 8. 다리 펴고 접고 펴고 접고 3. 4. 5. 6. 7. 8. 다음 자세. 위아래, 위아래. 다음 자세 준비할게요. 두 무릎을 직각으로 접어 몸 앞으로 모아주세요. 7. 8. 다리 모으고 벌리고 펴고 접고 다시 한번 다리 모아 내리고 벌리고 펴고 펴고 접고 계속 반복할게요. 3. 2. 3. 4. 4. 4. 좀 더 빠르게 동작 내내 엉덩이 측면 근육을 자극시킬 수 있도록 자세히 집중해 보세요. 3. 4. 3. 2. 3. 4. 4. 2. 3. 4. 다리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다리를 벌려 올릴 때 무릎을 좀 더 뒤로 보내면서 엉덩이 근육을 추축시켜주세요. 다음 동작 다리 펴서 위아래 무릎과 발끝은 곧게 뻗어주세요. 5. 6. 7. 8. 이번에는 발등을 안으로 당겨서 천천히 접고 다시 모으고 벌리고 펴고 펴고 접고 계속해서 발등을 안으로 당겨서 자세를 유지시켜주세요. 계속해서 발등을 안으로 당겨서 자세를 유지시켜주세요. 모으고 벌리고 펴고 접고 계속 두 발을 위로 띄운 상태에서 다리를 모으고 벌려주세요. 3. 4. 엉덩이 측면과 옆구리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좀 더 높이 네 좋아요. 8. 다음 동작 뒤로 차고 무릎 접고 2. 멀리 3. 다리를 뒤로 뻗을 때 엉덩이 수축 지점까지 보내주세요. c. 7. 8. 반대 방향으로 자세를 잡아 동일하게 반대편도 반복해 보겠습니다. c. 7. 8. 1. 벌리고 펴고 접고 다시 반복 3. 2. 3. 4. 4. 2. 3. 4. 4. 4. 좀 더 빠르게 앤 1. 2. 3. 4. 모으고 벌리고 펴고 접고 3. 2. 3. 4. 4. 2. 3. 4. 1. 2. 3. 4. 5. 6. 7. 8. 다리 펴서 위아래 위아래 3. 4. 5. 6. 7. 8. 이번에는 발등을 안으로 당겨서 천천히 3. 4. 모으고 벌리고 펴고 접고 2. 2. 4. 4. 2. 3. 4. 2. 좀 더 빠르게 앤 1. 2. 3. 5. 5. 5. 5. 5. 6. 8. 다음 동작. 다리를 뒤로 멀리 뻗어 보내며 엉덩이 근육 수축 3. 4. 5. 6. 7. 8. 1. 2.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두 다리를 앞으로 직각의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1. 그대로 뻗고 접고 뻗고 접고 3. 무릎을 고정하는 느낌으로 앞으로 뻗고 접어주세요. 5. 7. 8. 1. 2. 3. 4. 5. 6. 7. 8. 팔꿈치와 무릎을 함께 모으고 멀리 뻗어주세요. 3. 코어와 전신 근육을 이완 수축시켜주세요. 5. 2. 3. 6. 7. 8. 2. 2. 3. 4. 5. 6. 7. 8. 다음 자세. 1. 접은 다리를 그대로 위아래로 올리고 내려주세요. 3. 4. 5. 6. 7. 8. 올릴때 엉덩이 측면 근육을 최대한 수축시킬 수 있도록 높이 올려보세요. 3. 4. 5. 6. 7. 8. 다음 자세. 1. 무릎 아래 뒤로 멀리 2. 뻗어주세요. 3. 4. 4. 다리를 일직선 뒤가 아니라 약간 윗방향으로 뻗어 올려주세요. 7. 8. 2. 2. 3. 4. 5. 5. 7. 8. 5. 6. 5. 6. 6. 8. 7. 1. 2. 3. 4. 5. 무릎을 고정한 느낌으로 허벅지 앞쪽 근육을 이완수축시켜주세요. 8. 2. 2. 3. 4. 5. 6. 7. 8. 다음 자세. 1. 2. 3. 4. 5. 5. 7. 8. 2. 2. 3. 4. 5. 6. 7. 8. 1. 3. 4. 5. 7. 8. 2. 2. 2. 3. 4. 5. 5. 7. 8. 1. 3. 4. 5. 6. 5. 5. 5. 8. 계속. 2. 2. 3. 4. 5. 6. 7. 8. 2. 3. 3. 5. 6. 7. 8. 5. 5. 6. 6. 8. 8. 6. 6. 7. 8. 9.